우와! 우와! 귀엽다! 이쁘다! 그냥 귀엽다! 귀여운데? 왜? 아, 생년필? 크레퍼스! 크레퍼스 있다! 책상이랑 다 있네! 다 있어! 우와! 우와! 네, 공방이구나! 여기가 진짜 공방 느낌 여기가 주가나 키링 공방입니다! 우와! 스케치북도 있어! 이게 또... 또 이게... 옛날 생각나고 또 좋네! 템페스트가 주가나에 이어서 주가나 키링 공방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스트윅!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말이죠! 바로 주키공!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꿈을 위해 주가나와 굿 네이버스가 함께하는 드림컴 트루 캠페인! 주키공!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오늘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키링을 보내드리는데요! 자, 템페스트만의 초초초 스페셜한 키링 디자인!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또 이게 기대해봐도 좋은 게 제가 초등학교 때 또 교내 미술상을 그냥 다 휩쓸어버렸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색연필 많이 사봤습니다! 네! 오늘 템페스트와 함께 후원하게 될 주인공은 어떤 어린이인지 알려주세요! 네! 후원할 어린이의 정보는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드림컴 트루 키트 안에 적혀있습니다! 아! 드림컴 트루! 여기 안에! 키트 안에 캠페인 소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후원하게 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의 이름은 로니엘이고요! 일곱 살 남자 어린이라고 합니다! 사남 1녀 중 넷째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필리핀의 사니시드로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악취가 진동하는 빈민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로니엘은 좋아하는 것도 꿈도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농구하면서 노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로니엘 본인 자신의 꿈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아! 이게 농구 골대네! 파란 거 이거 맨 왼쪽에 친구 맞는 거 같아! 친구들을 많이 그렸대! 동물도 좋아한 거 같아! 뭔가 다채롭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로니엘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후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템페스트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키링이 들어있는 드링컴 트루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후원하기 클릭! 약속! 약속!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키링을 만들어볼 건데요! 자! 다들 앞에 있는 키트 보이시죠? 네! 키트를 열어주세요! 오프닝! 오프닝! 이 기본 키링 디자인에는 친구들과 농구하며 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 로니엘의 꿈을 담았는데요! 뭐 와펜으로 이렇게 지구, 스마일, 농구 골대 어? 그리고 엄지척이 있네요? 자세한 제작 방법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해주세요! 자! 그럼 템페스트 지금부터 자유롭게 키링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스포츠! 따봉이 좋네, 따봉 아니, 농구 골대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농구 골대 너무 귀엽다 네, 농구 골대가 따봉을 이렇게 붙여주고 저는 네 너무 정갈하게 붙이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비스듬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때요? 귀엽네요! 스포츠! 어! 자, 저는 이겁니다 농구 최고! 여러분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주간 아이돌 첫 출연을 했잖아요 아, 맞죠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리 한빈이 형은 K-POP 박사로서 K-POP 댄스 퀴즈에서 정말 활약을 보여줬는데 혹시 지금도 즉석으로 노래를 추면 지금? 할 수 있어요? K-POP 댄스 바로 가능합니까?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 가능하다 음악 주세요 오! 안티프레즈 어서 오! 파이팅 에델스 revenues 오! 맞아? 암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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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이렇게 잘하나? 우와 잘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멤버들이 직접 만든 이 킬링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한번 각자 어떻게 키링을 만들었는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 우리 로니엘의 꿈을 담아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가장 앞에 농구 골대를 붙여주고 옆에 스마일은 앞으로 건강하게 웃으면서 우리 로니엘이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스마일을 붙여봤고요. 잠깐 잠깐 제 거 보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어? 메모를 다 들어볼까요? 뭐야? 지금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로니엘이 항상 웃으면서 지내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농구하고 항상 너가 최고야. 우리 다음에 만나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키링은 다 완성했고요. 다음은 우리 아이분들이 직접 받으면 정말 좋아할 템페스트가 만드는 초초초 스페셜 키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페셜 키링을 만드는데 한 가지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우리 로니엘 친구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와 관련된 스포츠를 주제로 우리 멤버들이 직접 스페셜 키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나저나 우리 멤버들 중에 또 스포츠 하면 누굽니까? 은천이죠, 또. 은천이 아니겠습니까? 은천이죠. 은천이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두가나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시키는 거 다 잘하잖아요. 다 같이. 제가 시키는 거 다 잘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죠, 잘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했죠, 잘하는 건 아니고.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열심히. 그러므로 이번에도 다들 기대해주세요. 아, 기대합니다. 좋아 죽겠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스페셜 키링 만들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사실 미술이 미음이랑도 관련이 없는데 알고 있어요. 실력 발휘. 자리 안에 열심히. 제대로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꾸미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색칠하거나 꾸미거나 이런 시간이나 좀. 뭔가 집중하게. 네, 이번엔 또 노픽 셀프로필 박스 코너를 또 진행해볼 텐데요. 네. 또 오늘 우리가 주관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쉽게 또 보여드리지 못한 저희의 셀프로필 내용들을 진중하게 딥토크 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은찬의 셀프로필입니다. 은찬의 셀프로필입니다. 멤버를 능가할 나의 능력치. 몸이 길다. 멤버 중 몸이 가장 긴 은찬이의 신체검사센터 오픈! 은찬이의 키, 다리 길이, 팔 길이, 어깨 너비를 측정해주세요. 오, 측정해주세요. 와, 궁금하다. 자, 이제. 등도 펴주시고. 그렇지. 등도 펴주시고. 그렇지. 어? 됐다. 얼마 안 내렸는데 벌써. 저 과연 몇 신지? 187.5cm가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몰래 깔창을 끼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안 꼈어요, 저는. 안 꼈어요. 다리 길이부터 재보겠습니다. 114cm가 나왔습니다. 팔 한 번 쭉 펴주는데 길기도 해라, 진짜. 우와, 정확히 77.5cm 나왔어요, 팔이. 어깨를 재보겠습니다. 오, 딱 50. 50cm. 우와, 진짜. 계단하네, 진짜. 너무 길다, 진짜. 은찬이 우월한 점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 전원 키링을 전부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와. 짜잔. 오, 오. 오, 대단하다. 네, 저는 이 볼링 핀과 볼링 공을 그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볼링을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잘하고 싶은 볼링을 그려봤고요. 원래 제가 그리려고 했거든요? 어, 네. 처음에 그렸다가 제가 이 상의 그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나 웃겨. 왜 궁금하다. 삐뚤빼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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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싶은 거야. 아니, 저거는 그 모아이 석상 아니야? 아니, 저거 총 관여가 아니라. 아니, 저거 총 관여가 아니라. 아니, 저거 총. 스포츠를 하다 보면 이 운이란 요소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이렇게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이클로버를 그려봤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인정, 예쁘다. 저는 이제 농구공.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농구공에 이제 날개가 달려있는데요. 귀여워요. 내일 친구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하늘을 날면서 그런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날씨가 진짜 중요하죠. 운동할 때. 그래서 조은환 씨. 너무 귀엽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저의 하늘과 해. 형들의 생각보다 그림이 잘 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 표 드링컴 트루 스페셜 킬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원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접촉하셔서 템페스트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후원하기! 클릭!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스페셜 킬링이 들어있는 드림컴 트루 키트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가나 킬링 공방은 수요일 오후 유튜브 올더케이팝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윗 템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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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